한국에서도 신고식은 계속 돼야죠. 계속 돼야죠. 또 위키미키 유정씨가 사실 남자 아이돌 댄스의 독보적인 걸그룹 멤버 중에 한 분이거든요. 근데 예나씨가 세븐틴, 독으로 댄스를 보여줬잖아요. 나도 그러면 세븐틴 노래로 하겠다. 아 좋다! 자 어떤 곡이죠? 아주 나이스. 아주 나이스! 아주 나이스! 유정 플렉스! 예정 플렉스! 아주 나이스! 기쁨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! 아주 나이스! 나한 어떡해! 다 같이 아버지 하나는 아예! 다 봐! 마지막에 뿌린 수! 마지막에 뿌린 수! 이야, 기가 막힌다. 이것도 같이 출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없어요? 아니요, 살려고! 살려고! 오! 아세요!